롱 윈털 선생 하늘같은 장겨울 선생이랑 언제 같이 일을 한번 해보냐 넌 장겨울 선생이랑 일 한번도 안해봤지? 넌 무려 해봤어? 그럼 요즘 이해할 건이 많아서 좀 봤는데 나랑 좀 안 맞아 투덜대고 짜증내도 다 이해할텐데 겨울이는 뚱알지언정 싫다고 도망가거나 투덜대지를 않아 맨발에 장베베 선생이 괜찮겠지? 장겨울은 안된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맞아 뒤지기 전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